안녕하세요. 이침장입니다.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3월 11일 현재까지 개인사업자 등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 약 2만 5천 건 이상이 연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존 대출금리가 평균 9.9% 정도였는데 대안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 수준으로 연간 약 4.42% 수준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제도교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됩니다. 우선 대안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현행 200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 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 대출이 신청 시점의 금리가 7% 이상이라면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1년간 대환 이후에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로 0.5% 인화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 부담을 최대 1.2% 추가로 경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현재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도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확대됨으로써 새롭게 추가된 대안 프로그램 대상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의 이용 한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편 시행일인 2023년 3월 18일 이전에 이미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조에도 최대 1.2%의 비용 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용 방법입니다.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한글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서 대안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했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안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올해 말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서 신청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뒤에 주요 QA와 대안 프로그램 주요 내용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